Q. 유진이의 맏형의 맏형의 맏형 아무래도 막내의 서름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유진이가 맡겨있는다면 재병 집합! 너 그때 나도 뭐라 했어? 성한빈 너 그때 이거 지적했지? 몇 간의 그런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? 유진이가 엄청 말을 잘 들어요. 하루는 조금 내가 형이다! 내 말을 들어! 할 것 같아. 유진이가 굉장히 모범적인 하늘같은 형이 되어서 강한 힘으로 동생들을 잘 구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저는 유진이가 맏형이 돼도 막내 같은 거 같아요. 맏형 됐다고 하고 신나서 좋아할 것 같아. 그게 더 잘 그려지긴 해. 그렇지. 이제 어재탄 고등학생입니다.